지켜진 마음을 태우고 수도 없이 되뇌이다 뜸들이던 말 한마디 베고서 없던 일처럼 떠나가 놀이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지금 딱 첫 신을 찍은 직후인데요 일단 이게 첫 번째 창의 첫 번째 배경이고 이제 막 촬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되게 뭔가 싱수한 상태예요 촬영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멋진 뮤직비디오가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식사를 하고 군무 사이입니다 저는 지금 입탁으로 사진을 조금 찍어야 하고 아직 모니터를 제대로 못해봐서 되게 궁금한 상황이에요 그녀의 숨길이 맞은 너의 노노노 우리 같은 사랑에 노노노노노 우리 같은 사랑에 온 맘만 바쳐 꼬주뜨렸는데 곱게 피어낼 붉은 꽃이 물들어갈 때 날 꺾고서 저 멀리 떠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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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난 시간을 꿈에 몇 번을 돌이켜 봐도 반짝이 다 꺼지는 붉은 우리 같은 사이뿐 한둘의 죄가 되어 가요 눈의 시율이 불 꺼지듯이 가슴 깊이 나진 너와의 노노노노노 우리 같은 사랑에 온 맘만 바쳐 꼬주뜨렸는데 곱게 피어낼 붉은 꽃이 물들어갈 때 날 꺾고서 저 멀리 떠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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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난 마지막 첫 인사를 어떻게 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거의 새벽, 새벽 지금 해가 뜰 시간이 다 되었다고 얼핏 들 것 같아요 아무튼 약 한 24시간 정도의 시간동안 아주 다양한 그림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놀려고 많이 했는데요 뮤직비디오 예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나오면 예쁘게 꼭 봐주세요 파이팅!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